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기준으로 가장 인기 있는 AI 도구 TOP10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챗봇부터 이미지 생성까지 정말 다양한 AI 도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트래픽 기준으로 상위 10개의 AI 도구들을 소개하고, 이들이 각각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24년 3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트래픽을 기록한 생성형 AI 도구들을 순위별로 살펴볼게요. 10위, 나이트 카페 첫 번째로 10위는 나이트 카페입니다. 나이트 카페는 예술적이고 감성적인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강점이 있는 이미지 생성 AI로 아트 스타일의 이미지 제작에 많이 사용됩니다. 9위, 프레지 9위는 프레젠테이션 도구로 유명한 프레지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돋보이게 하는 시각 효과를 중시하며, AI를 통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8위, 미드전이 8위는 텍스트로 고퀄리티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미드전이입니다. 주로 디자이너와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이미지 제작에 사용하며, 다양한 스타일과 높은 해상도로 멋진 이미지를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7위, 코파일럿 다음은 코딩 도우미, 코파일럿입니다. 개발자들 사이에서 코딩 생산성을 크게 높이는 도구로 자리 잡았는데요. 기터브가 통합되어 코드 작성과 디버깅을 지원합니다. 개발자들이 코딩 과정에서 오류를 빠르게 찾고 수정할 수 있어 특히 유용합니다. 6위, 딥 AI 6위는 딥 AI로 텍스트 생성뿐만 아니라 이미지 생성까지 다양한 AI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실험을 원하는 사용자들에게 유용하며 접근성이 좋아 쉽게 여러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5위, 클로드 5위는 클로드입니다.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응답을 제공하는 챗봇으로 정서적 대화나 조언을 제공할 때 매우 강점을 발휘하는데요. 클로드의 부드러운 대화 스타일 덕분에 일반 대화에서도 편안한 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4위, 퍼플렉시티 퍼플렉시티는 4위로 신뢰성 있는 검색형 챗봇입니다. 정보 출처를 제공하면서 정확도와 신뢰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정보 검색이 필요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사용자는 확실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보고 싶을 때 이 도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3위, 퍼 3위를 차지한 퍼는 한 플랫폼에서 다양한 AI 모델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AI 모델을 선택하여 그 스타일에 맞는 답변을 받을 수 있는데요. AI 모델들 사이의 차이를 비교하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포의 큰 매력입니다. 2위, 재미나이 다음은 2위, 재미나이입니다.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최신 AI 모델로 1억 3,290만 방문을 기록했습니다. 복잡한 질문이나 고난이도의 분석이 필요할 때 아주 유용한 AI 도구죠. 특히 비즈니스와 학문적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강력한 지식 처리 능력 덕분에 심도 있는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1위, 채찌 PT 마지막으로 1위를 차지한 도구는 바로 채찌 PT입니다. 놀랍게도 23억 4,320만 방문이라는 엄청난 트래픽을 기록했는데요. 이 수치는 2위와 비교해도 압도적이죠. 채찌 PT는 대화형 AI로 사용자 질문에 답변을 하거나 글쓰기, 요약, 번역 등 다양한 텍스트 생성 작업을 수행합니다. 일상에서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또는 개인화된 학습 자료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또한, GPT 모델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어요. 채찌 PT가 이렇게 많은 트래픽을 기록하는 비결은 바로 강력한 자연어 처리 능력 덕분인데요. 다른 챗봇들에 비해 더 개인화된 대화와 응답이 가능해 많은 사용자들이 선호합니다. 이제 챗봇과 이미지 생성 도구를 비교해 볼까요? 챗봇들은 주로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언을 제공하며, 이미지 생성 도구들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예술적이거나 고퀄리티 이미지를 만드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생성형 AI 도구들이 마케팅, 콘텐츠 제작, 비즈니스,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점점 더 발전된 반응을 보이며, AI가 인간의 생활 전반에 걸쳐 점점 더 밀접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AI 도구들 중 여러분은 어떤 도구를 가장 많이 사용해 보셨나요? 또는 사용해 보고 싶은 도구가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가올 AI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맞는 AI 도구를 찾아 활용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